미나부터 녹음 들어가서 순서대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아 진짜 어떡해. 녹음해볼게. 조금만 더 여유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내 사랑은 내겐 모두. 한 번 더 해보자. 더 당당하게 잡아봐. 다시 할게요. 주저하지마요. 작자만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여유있게. 다시 할게요. 신나게. 아 어떡해요. 누나, 누나. 핑크핑크하면 돼요. 암 암. 암 동경 울다니 울수라 봐. 암 동경 울다니 울수라 봐. 암 동경 울다니 울수라 봐. 나와 나. 나와 나. 나와 나. 나와 나. 나와 나. 음. 틀어드릴게요. 안 보면 보고 싶고 떨어져서 못 살기고. 봐도 봐도 좋으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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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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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